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A부터 G가제, 주식아제 황주명입니다.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좋겠지만 특히 주식아제에서는 여러분들과 테마주에 대해서 시장의 중심 테마주 이야기를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테마주만 잘 봐도 사실은 시장의 흐름과 시장의 이슈들을 모두 다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아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부분들 너무나도 많은데 특히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짧게 이야기 드리고 그 다음에 테마에 대한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롬 파워, 수잔, 제임스 블러드, 그 다음에 찰스 에반스 등 수많은 사람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잘 생각해 봅시다. 뭐 다양한 부분, 다양한 생각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대민주국가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예전에 정말 코로나 이후, 팬덤 이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는 우리나라는 혹은 전세계의 나라는 경제에 걱정 없으니 걱정하지 마셔라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9월달 이후부터 갑자기 경제가 많이 하락하고 증치도 많이 하락하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우리나라는 저성장의 전세계가 뉴노멀에 진입하고 있고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야 된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되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과 그 다음에 한동안 유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4.5%를 맞춰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중중중 나오고 있죠. 어느 순간 말이 싹 바뀐 느낌이죠. 4.5% 근처 가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올까?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이런 초금리 사회에서 살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말이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처음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뇌동매매 하지 말자. 오늘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 드리면서 주시 과제를 풀어가 보자 합니다. 항상 늘 시장은 반복됐고요. 늘 역사는 반복됐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기회가 있고 기회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데 항상 어려울 땐 그 어려움이 직면에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워 보이고 기회가 있을 때 늘 그 기회가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돌고 돌아 또다시 원점으로 위기와 기회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주시 시장은 파동이라는 단어가 생긴 겁니다. 금리 인상 우려감 4.5% 얼마 안 남았죠 사실. 여기서 올라가 봤자 0.75, 0.75, 혹은 0.5, 0.5만 해도 벌써 4%대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두려울 미래가 아니라 이제는 정점을 찍고 오히려 기회를 맞이할 미래를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달력 캘렌더를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준비해야 될 시기와 고민들을 생각해 봐야겠죠. 10월 달에 중순에 여러 가지 연례회의들이 있습니다. IMF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G20, 세계 경제 20위 안에 드는 국가들이 정상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IMF 경제 전망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 또 통화정책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27일 날 합니다. 그리고 28일 날 경제 전망을 하고 금통위가 14일 날 있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는 11월이 됐을 경우에 이제는 더 이상 뭘 올려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어떻게 정책을 맞춰가느냐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대부분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는 것도 순식간이지만 내려가는 더 순식간일 수도 있습니다. 내려가는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위기를 맞이할 준비가 아니라 기회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다. 라고 과감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가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를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이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마스크의 대부분이 일회용 마스크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생명에 관련된 부분을 극복하고 나서는 다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오랫동안 머무는 것. 오랫동안 평안하게 머무는 것에 신경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목숨과 관련된 생명과 관련된 부분에 이슈가 있다 보니까 다듬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이야기들과 그 다음에 어떤 지배구조에 대한 이야기들 다시 공평으로 갈 겁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는 어떠한 도덕성보단 치열하게 생존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그 논의가 끝나고 나면 다시 평화와 안녕 그런 부분들이 두각을 받게 됩니다. 정관종이요라는 책에서 제가 굉장히 주의 깊게 또 아직도 마음을 울리는 그런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당태종이 나라를 세울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의 문구가 뭐냐면 오히려 침략보다 수성이 힘듭니다. 안정화되는 과정 속이 훨씬 더 많은 혼란과 위기와 도태를 겪게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코로나라는 위기 계속해서 지속되겠지만 면역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고 나서 경제적 위기도 면역이 될 겁니다. 그 면역이 되고 나서는 다시 또다시 기회를 잡을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환경, 사회 그리고 정부 정책 관련된 안정성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용어를 만들었죠. ESG. 그래서 ESG, ETF, ESG 평가 보고서, ESG 등등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ESG 평가 보고서는요.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라든지 지속교환 경영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제도권 안으로 넣기 시작하는데 2022년, 올해죠. 1조 원 이상 법인은, 자산 1조 원 이상 법인은 ESG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4년부터는 5천억 이상 법인들이 내놓기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2025년부터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자산 2조인 코스피 상장사도 내놓기 시작해야 합니다. 자, 2차적으로는 26년에는 총상장 법인에 대한 부분들이 쭉 이루어질 거고요. 30년에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들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내놓아야 합니다. 즉, 이제는 ESG, 다시 한번 어떤 환경, 사회적 지배구조, 그다음에 경영구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회, 이런 부분들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ESG가 평가점수로 나오기 시작하고요. 리포트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부분.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기관 매수와 외국인 매수도 결정할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주목하면서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시작,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시가재는 변화하는 테마와 변화하는 내용들, 주목해야 할 부분을 계속합니다. 제가 전기차가 결국은 40년까지 가니까 그 속에서 전기차 테마주를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부분, 이거는 당위성이잖아요. 해야 할 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ESG에 대한 부분들도 주목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율주행이 정말 많이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트렌드, 가장 핫한 이슈, 많이 최다 조회가 되는 이야기들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테슬라도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 어린이 만화 중에 그런 만화가 있었습니다. 영광의 레이스 혹은 사이버 포뮬러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잘 기억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녀분들 때문에 보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 만화의 이야기를 왜 하냐. 그 만화를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자동차가, 레이싱하는 자동차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레이싱하는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처럼 로봇 머리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봇이 판단을 하는 거죠. 이런 데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운전자의 판단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레이싱에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혹은 어떠한 그런 부분들, 여기서 가속을 해야 할지 꺾을 때 어떤 데서 안정성을 줄지 혹은 위험성에 도래하는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 이런 부분들을 계산을 하죠. 그때는 단순히 그것이 어떠한 재미로 인한 부분인 줄 알았죠. 그리고 그런 현실이 정말로 일어날 거나 생각을 했지만 지금 너무나 가까운 시장, 너무나 가깝게 이러한 자율주행차 현실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선동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사실 정말 일장춘목이다. 꿈에 대한 이야기다라고만 했지만 어느 순간 엄청나게 성장한 기업이죠. 테슬라죠. 테슬라가 로봇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로봇 사업을 합니까? 자동차와 로봇은 별개잖아요. 결국은 AI 기술과 딥러닝 기술 등이 결국 로봇과 만났을 때 시너지가 나오면서 빵! 긍정화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가 판단하는 세상 그러니까 어떠한 안정성에 대한 국면도 있지만 리스크 해치까지도 이루어지는 세상들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 시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도래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시장들에 대한 관점에서 로봇 시장이 정말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로봇의 분류가 단순히 그냥 일반 로봇이 아니라요. 제조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으로 구분이 되고 제조용 로봇은 약간 안정성과 그 다음에 어떠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굉장히 좀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자동차라든지 전자제품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등등등에서 제조 로봇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봇 플러폼이라든지 로봇 제어기라든지 센서라든지 여러 가지 플레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많이 겪고 있는 것은 서비스 분야입니다. 우리 이제 가사일도 하는 로봇들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로봇 시장에 대한 킬러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제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 그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 시장에서는 언제든지 테마가 될 수 있고 기다렸을 때 순간의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가사 지원이나 개인용이나 개인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실버케어라든지 너무나 다 가능한 얘기들이죠. 분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진짜 로봇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로봇 청소기는 많이 쓰시죠 사실.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검사 및 유지 보수, 위험한 데 갈 때도 마찬가지고 건설 및 제어, 유통물류, 의류, 국방 드론도 여기 로봇을 장착했을 경우에 굉장히 강력한 정밀 타격 가능한 로봇 시장의 확대 시장까지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한 주간 가장 이슈가 될 수 있고 가장 핫한 테마에 대한 이야기라고 데이터 자료들이 가장 방대한 부분들을 늘 얘기 드리고 있는데 아 단순히 로봇이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현실화될 수 있는 시점이구나. 스마트폰 시장이 가장 많이 확장됐을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갤럭시 S1에서 S2로 넘어가는 그 시점 누구나 다 이제는 스마트폰이 불필요한데 노트북 쓰면 되는데 아 이래서 스마트폰을 쓰는구나 작은 나만의 컴퓨터 작은 나만의 어떠한 굉장히 편리한 개인 비서 이런 느낌이 들을 때 가장 큰 주가 파동과 주가 시세가 분출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태까지 제가 항상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면서 사람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조금은 폄후되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나 전 세계가 사람에 대한 부분은 없는 거냐 단순히 제조업이라든지 이제는 전부 다 로봇, AI 이런 쪽으로 다 확장되는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우리가 예전에 마케팅 중에 디지털 마케팅이 있었고 아날로그 마케팅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은 뭐냐면 정말 어떠한 그 디지털화된 첨단 기술을 통한 마케팅인 거죠. 통계, 데이터베이스, 통계. 제가 축구를 표현할 때 그렇게 하죠. 뭐 이거는 제가 제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항상 모든 전문성은 다 다양하기 때문에 하지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니까 제가 볼 때 축구에서 디지털 축구를 하는 곳은 독일입니다. 굉장히 잘 짜여진 구도 안에서 정확한 패스, 확률, 계산 이런 것이 저는 독일 축구의 독일 국가대표 축구의 기본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감각, 본능 물론 그 외에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기준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굉장히 축구 센스. 이쪽은 어디라고 봅니까? 저는 브라질 축가라고 봅니다. 굉장히 유연함과 또 개인기량에 대한 부분들을 주목하는 것. 근데 지금 피파랭킹, 왜냐하면 제가 월드컵 시즌을 맞이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피파랭킹 순위를 보면 브라질이 굉장히 상위해 있습니다. 1위를 할 때도 있고 3위를 할 때도 있고 2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개인기량과 아직은 사람의 역량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물론 더 시대가 지나고 나면 AI 기술은 로봇 기술이 더욱더 큰 통계 데이터가 되겠지만 아직은 AI 기술이 더 뛰어나다 보다는 사람의 어떤 기본적 체력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나온 게 뭐예요? 디지털과 그 다음에 아날로그를 합친 디지로그 시대를 열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인간만이 갖고 있는 혹은 아닌데요. 어떻게 보면 동물을 우리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흥입니다. 흥. 특히 우리나라는 굉장한 흥을 갖고 있죠.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흥이 있는 국가. 월드컵 때 정말 그 광화문에 가서 정말 즐기고 그 다음에 정말 노래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안무 혹은 컨텐츠 제작 모두 다 너무 뛰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다시 공연장이 열리고 그 다음에 뮤지컬장도 열리고 다 열리겠죠. 그러면서 다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류 열풍이나 포스트 코로나 관련 섹터들이 두 걸 받을 것 같은데 10월부터 이제 SM이라든지 와이즈 엔터에 많은 가수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엔터 사전도 많겠지만 그냥 두 개 정도로 예로 든 겁니다. 다시 NCT라든지 SM에는 그 외 카이, 동방생기, 에스파 등이 본격적으로 출격을 다시 하고요. 앨범 발매 및 콘서트를 하는 거죠. 자, 와이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이콘 뿐만 아니라 블랙핑크, 트레저 등이 지금 전 세계 투어 특히 이제 와이즈 같은 경우는 한국, 미국, 유럽, 일본 등의 투어 일정이 쫙 잡혀있죠. 앨범 발매도 좋지만 특히 내년도부터는 콘서트도 SM도 굉장히 많은 일정이 잡혀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관련 섹터에 대한 두각들이 굉장히 좀 좋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시장이 단순히 엔터라는 시장이 뭐 하이브리드 공전이나 음반 판매나 그리고 단순히 어떤 시스템 수출에만 국한되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IT 시대로 넘어가면서 팬들을 위한 공간 팬들이 소통하는 어플, 팬들이 소통하는 앱, 메타버스 이런 시장들이 막 늘어나면서 이제는 플랫폼 사업까지도 확정이 됩니다. 뭐 팬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시간을 내줄 때 쓰는 앱 뭐 통계치를 내서 팬들과 소통하는 앱 이런 것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2의 어떠한 구조와 제2의 흐름들이 만들어져요. 그것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전, 코로나 때 많이 발생된 IT 기술과 그 다음에 팬들의 열망 등이 만들어진 어떠한 소통 창구 상영사들 또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그럼으로써 소통도 극대화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안정성, 수익의 안정성들도 만들고 있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관련돼서 좀 더 주의 있게 보시면 어떠한 히든 종목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테마들과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겨우 이제 ESG라는 새로운 기준이 생겼고 환경, 사회, 그 다음에 지배구조. 그렇죠? 자, 이런 기준이 생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 테마, 이제 로봇이라든지 로봇이 더 확대되면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 시장이 확대되고 그러면 이 디지털만 제가 말씀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이제는 아날로그적 관점에서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흥과 또 동경에 대한 심리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관련돼 있는 엔터 이런 것까지는 가지고 왔습니다. 종목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간 우리가 공간적 제약, 물리적 제약이 참 많습니다. 우리 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사람도 미국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미국 가수분들을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러면 가고 싶지만 뭐 일을 해서 못 갈 수도 있고 뭐 경비적인 문제가 너무 커서 못 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구현해내는 기술 또 그것을 가상공간에서 만들어내는 기술들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또 조각을 받을 수 있는데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 보안 사업을 진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앞서 말씀드렸던 전기차 충전 운영 사업까지도 더불어 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특별한 거래량이 없다 보니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 부분부터는 크게 물을 수가 없지 않을까 특히 이제 최대주 지분이 많고 그 다음에 안정성 측면에서는 많이 확보되어 있는 구조고 주가가 그 다음에 한 2만 2천 원 3천 원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구간이다. 특히 이제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이슈 때문에 기술조들이 약세지만 이번 시장의 타겟은 신사업입니다. 미국이 뉴딜 정책을 통해가지고 시장을 살아 일으킨 것은 어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거든요. 일할 수 있는 공간은 자동차와 다시 IT 기업 기술들의 확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스포츠도 마케팅입니다. 요즘에 대한민국 열풍이죠. 그리고 운동기구 유통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스포츠 마케팅이 우리나라가 과거에 스포츠는 어떻게 우리가 엘리트 스포츠라고 할 정도로 많은 돈이 스포츠를 잘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제2의 박세리, 제2의 손흥민, 제2의 박지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훌륭한 선수들이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련된 종목 중에서 스포츠 마케팅과 운동기구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 갤럭시아 SM SM이라는 이름도 들어가 있고요. 갤럭시아 같은 경우 효성 그룹의 어떤 네임 쪽으로 많이 쓰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관련된 모멘텀인데 지금 차트 바닥, 쌍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크게 무리수 없이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엔터에 대한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단순히 어떠한 가수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뭐 배우자, 배우자가 아니죠. 연기자죠. 배우죠. 배우. 배우, 연기자. 이런 쪽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요즘 스포테인먼트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많은 스포츠인들이 또 방송가에 진출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것이 또 NFT와 연결되는 부분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그 아즌 엑스텍이라는 종목입니다. 결국은 이제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시장에 대한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특히 로봇 기업들 중에서 조금 흑자를 한 번씩은 유지할 수 있는 기업들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 이제 너무 미래로 가다 보면 실적이 안 나오고 꿈만 먹고 살아가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기업이 성장을 해서 흑자가 돌아서고 기회를 맞이한다면 그 어떤 것보다 더할 나위 없지만 이제 시장에서 터라운드가 된다는 관점은 조금씩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기업의 지배구조가 완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위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기회를 만들어가는 단계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는 미래로 바뀐 기업들 중에서 적자에서 흑자로 바뀐 기업 그리고 그 흑자가 이제는 유지될 수 있어야 되고 그 유지될 수 있다는 전제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요 매출처가 뚜렷한가? 그쵸? 그 주요 매출처가 삼성 등 이러면 굉장히 뚜렷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천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가? 세 번째는 진입장벽이 위치가 5년 이상 할 수 있는 것인가를 보시면 여러분은 분명히 좋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아재 오늘도 이렇게까지 말씀드렸고요. 항상 트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아재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